이 세상이 소망 없는 마음에 방망가고 헤매기면 조촘없이 살아왔네 의존의 한 부동리로 위로받고 살고서 세상 영원한 모든 것을 살아왔네 이곳이 부해지고 쉬고 없어져 쓰러지고 떨어져도 이곳은 내겐 없어 이 세상이 소망 없는 귀한 세월만 가라 아버지의 한 가슴이 귀한 세월만 가라 심지어 심지어 귀한 세월만 가라 귀한 세월만 가라 오 이곳 주님 주신 곳 오 이곳 주님 주신 곳 오 이곳 주님 주신 곳 주님 주신 곳 주님 주신 곳 주님 주신 곳 주님 주님 주신 곳 주님 주신 곳 주님 주신 곳 주님 주님 주신 곳 주님 주님 주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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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주인 주님 주신 곳 주신 곳 주신 곳 고고한 귀신 고고한 귀신 내 눈 주님 내게 생기신 고고한 귀신 주님 나를 지워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지워주신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래요 여호와 아래요 주님 나를 지워주신 여호와 아래요 주님 나를 지워주신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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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주님과의 사랑을 할렐루야 하니 내 영혼이 원총이만 중간죄죄 못하니 슬픔만은 이 세상에 평범한 이 세상에 화가라나 화가라나 잔여 이 세상에 내 영혼은 죄에 사망받고 죽을 수 없는 동행나니 흐리다 화가라나 고픈 산림 오신 분이 조만이 꿈이 나 매주에서 오신 곳이 그 어디냐 화가라나 찬양상생 내 모든 죄 다 맞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로리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 동안 교회 다니시느라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세상 겹는질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략길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꽃을 피울 때의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0년 마지막 건너가는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게 하시고 손살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이 물을 하나님께서는 차단을 시키시는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물이고 저주의 물이며 환란의 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가정에 계속 밀려 닥치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환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곳을 길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민족이 건너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내용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어떤 정치 이야기 어떤 논리 아무리 유식한 이야기를 해도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접견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따라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거기 풀고름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기 전혀 관심 없으세요 오두막집이라도 지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한 마디 물으면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내 환경에 어떻든 하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믿음은 더름에 선나며 더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범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오늘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실 텐데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를 엄청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40일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행전 10장 44전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하세요? 말씀 듣는 사람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66건밖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문서 자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장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같이 전하면서 이것이 말씀이다 그걸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세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세요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십시오 마음의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우리 심령이 아무리 옥토가 되어도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곰 8장 11절에 따라하십시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을 심는 씨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라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가난 땅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눈앞에 건너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호수와 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호수와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뚝이 흘러 넘칠 만큼 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이 범람을 해버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발을 디디고 들어갔다가는 사람이 어디로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곳은 깊은 곳이고 물살이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를 낸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3장 16절에는 물이 온전히 끊어진지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물을 밟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이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쏟아져 내려오던 이 손살같이 쏟아져 내려온 물들이 갑자기 이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나무를 아니면 물을 칼로 자르듯이 물이 잘라져서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벽이 만들어집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이 물은 분명 저주의 물, 사망의 물, 우리에게는 환란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덮쳐버리면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가정의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언약기를 맨고 선 그 요단강에 나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 가정에 오는 이 질병의 환란들 저주와 등 것들 사망골세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요소와 3장 17절에 여기서 동작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까는 요소와 3장 15절은 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 강력을 언약괴라고 성경은 요소와 3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언약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괴를 맨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언약괴 앞에 무슨 말이 나오나요? 요호와의 언약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괴 하나님의 요호와의 언약괴라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질퍽질퍽한 이 물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됩니다 인생이 질퍽질퍽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전에 잊혀져 있던 땅이 시공창 같은 바닥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되어서 내가 뛰어가도 거기 누워도 질퍽거리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탄탄대로를 건넌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요호와의 언약괴라는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건너갑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이 민족에게 요당강아시키자치 길이 없는 곳도 길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어떤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환란, 여주, 사망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차단시켜버립니다 한순간에 물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 언약괴라는 이 사람들에게 그 물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이 언약괴, 이 언약괴가 뭘까? 언약괴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믿음 때문에 언약괴를 맨 이 제사장 믿음 때문에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괴 때문에 물이 끊어져 버려요 조지고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럼 언약괴의 비밀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시보리스 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괴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구작의 사건을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언약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무엇이냐면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는 전부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추리의 굽기 32장 32장 19절과 민수기 17장 5절과 또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전부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 이 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왜 죄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 첫째는 모세가 신의 산의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신의 산 꼭대기에서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셨던 두 돌판이 있습니다 20개 명입니다 거기다 글을 써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추리의 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춤추고 뛰어노는 사람들 보고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어요? 우상 섬기다가 깨졌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약귀 안에 있는 이 돌은 무슨 돌판이냐? 두 번째 만든 돌판이냐? 죄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글을 써주셨어요 이 은약귀 안에 돌판은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돌입니다 민숙의 17장 5절에 쌍란지팡이 아론의 쌍란지팡이 우리 아마 말씀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란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살구열매 맺혔는데 이 쌍란지팡이가 왜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민숙의 17장 5절에 쌍란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 쌍란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나와서 계속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한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란지팡입니다 민숙의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은약귀 안에 또 한 가지 들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왜 죄와 관련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민숙의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민숙의 21장 6절에 보면 불병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두 돌판 쌍란지팡이 만나 전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은약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나온 것들인데 이것을 전부 다 그 안에 넣어놓고 제 사장들이 그걸 메고 있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추리의 국기 25장 21절과 레베기시서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귀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 언약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국기 25장 21절에 괴 위에 속죄수를 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수 속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수가 뭘까? 그런데 레베기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죄수 위에다가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목합니다 피를 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언약귀의 뚜껑 위에 속죄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피를 뿌리라는 말씀은 피를 흠뻑 적시도록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언약귀가 피로 물들어져 버립니다 흥간하게 젖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으로 이것이 타고 내려옵니다 완전 언약귀가 피로 덮어 버립니다 그러면 속죄수라는 의미가 뭘까? 속죄수 속죄수라는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한글에는 속죄수 이렇게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시브리아의 원어에 보게 되면 갑 포레토 갑포레토입니다 좀 더 말씀 드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갑파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갑포레토라는 말은 갑파라는 말의 희벌이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속죄수의 피를 부음으로 어떤 일이냐면 죄가 씻어졌다 죄가 지워졌다 흔적도 없어지듯이 흔적이 없어졌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죄가 면제 받았다는 그 의미가 이 속죄수의 의미입니다 은약괴에 이 피를 위에다 붓는 것은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장석이, 추리국기, 래비기, 민숙이,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갱이라고 부르고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했던 추리국기, 민숙이 전부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내비기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속죄수가 카포레트, 카파라는 이 의미 속에 우리 죄는 사해지고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 죄는 깨끗하게 됐고 우리 죄는 다 지워졌고 우리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인데 그러면 이 언약괴에 있는 피는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괴에 있는 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인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의 일입니다 요소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400년 전의 이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이게 언약의 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부터 약 1400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지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지금 피를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언약괴에 죄의 상징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러면 보이로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로 덮어버렸어요 어린 양이 피로 덮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졌고 죄가 용서받고 죄가 면제되고 죄가 씻겨지고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르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따라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면 안 돼요 요수하가 보이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속에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오신 사실일을 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괴가 서니까 제사장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요단강물이 멈춰진 것이 아니고 언약괴가 함께 하니까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토의 죽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 피가 있는 곳에 조준 오지 않아요 사망의 물이 못 옵니다 오다가 끊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그리토의 피가 내 영혼의 문설주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물을 차단을 안 시킵니다 언약괴 앞에는 이 저우주의 물이 못 내려와요 사망의 물이 오지 못해 환란의 물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예수 십자가로 요단강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민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언약괴 앞에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더니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다가 끊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 길이 과연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겠을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방이 두 개였습니다 지성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지성소 방이 있었고 성소 방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서 찢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방 두 개가 막혀있는 이 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면 방 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합니다 이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좌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방 두 개 하나 됐잖아요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열었는데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 옆에 갈 수 없는 내가 막혀있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우린 거기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월에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좌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당은 따르세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살이 찢어지시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은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이 어디냐면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길이 없던 곳이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언약계 위에 피가 있는 그 자리인 예수님 분명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보금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죠 사망권세가 밀려오던 것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길이 없던 곳이 생명길이 열려서 이 길을 들어갔더니 가난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던 윤리, 도덕, 별 방법을 다 써서 청구 못 갑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단언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예수님 밖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짱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함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통하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은 요단강의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 하나예요 바로 이 길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머리로 오면 안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오늘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내 인생에 사정없이 밀려오는 손살같이 밀려 닥치는 수많은 저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요단강 같은 이런 강물들 밀려 닥칠 때에 사망의 조주가 밀려올 때에 내가 오직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제 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섰더니 갑자기 밀려 닥치던 물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저주의 물입니다 환란의 물입니다 시험의 물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토와 함께하면 저주가 오질 않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은 멀리서 보고도 무서워서 떠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확실하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자리에 멈춰지면서 환란에 멈추는 동시에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수와 사장 구절을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여기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12개 돌 12개 돌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에다가?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12개 돌은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바닥에 있는 발이 선 곳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언약계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기다 돌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물이 흘러내릴 때 다 수장돼 버리죠 무슨 말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뭘까? 우리한테 바로 이 사건이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죠?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요단강은 세례 사건에 있어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뭘 의미하냐면 언약계가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그곳에 세우라 물 가운데 세워놓으라는 것은 나중에 물이 덮쳐버리는데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은 것이 장사래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와 합하여 내가 함께 죽어야 돼 바로 이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가 서 있고 여기 12개 돌을 세운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수와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단강에서 건조한 12개 돌을 가능한 땅 척발을 뒷는 길가리다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부활된 거예요 난 거듭났어요 나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길가리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굴리다 무엇을 굴려야 돼요? 세상 것을 나는 지나간 옛사람의 모든 것 다 굴려 버려야 돼요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수치스러웠던 것 나는 요단강에 죽고 그리고 돌 12개 다시 세운 것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가난한 땅에 약속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계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계가 가난한 땅으로 올라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연결됩니다 물 속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은 내가 육이 죽는다 잘 보세요 육이 죽었다 뭘 의미할까요?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한 예수인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혈기가 많았고 정욕적이었고 좋은 생각이 세상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자신이 돌아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사람이 상당히 온유해졌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직도 안 변했으면 아무 소리를 안 할까 오늘 이 시간만 해도 변하십시오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나의 옛사람을 돌아보면 참 세상적이었고 참 술 좋아했고 그리고 이 그림 공부 좋아했고 그림 공부 무엇인지 보십니까? 화투 그리고 청량리로 갈까요? 영동풀로 갈까요? 여러 가지로 좋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진정으로 변화됐다는 것 나 자신을 내가 볼 때에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동참하고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더니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이제는 가난의 부활의 축복만 남았어 거듭나버려 변화됐다만 그럼 여기 같이 올라오는 것이 누구냐 언약기가 다시 올라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곤 3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는 사건이 나와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좌합니다 누가 보곤 3장 21절에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어디에서? 요단강이 있어요 1400년 후에 그 현장이 재연되는 거예요 예언과 실체가 이루어져요 백성들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함께 요단강에서 같이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함께 장사된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다섯 가지가 일어나요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현장의 주인공 되십시오 반드시 세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늘이 안 열립니다 세례는 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동참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버려서 그렇더니 하늘이 열리고 따르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마시고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안 들려 하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깃발한 자라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십시오 반드시 우린 요단강에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고 다시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열두 개 돌이 함께 거기서 세워져서 물에 수장돼 버립니다 그리고 열두 개 돌은 다시 올라와서 길가리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열두 개 돌은 요단강에 열두 개 돌은 길가리에 우리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목박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하루에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해요 심지어 아이가 점수 하나 올라도 이 말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에 불통이 나버려 사방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애가 점수가 1점 올랐다고 그런데 가장 우리의 자랑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말씀 속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널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운데 이 자리에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안수를 할 텐데 많은 병들이 고쳐줬습니다 술을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이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병명에 상관이 없어요 암도 고칠 뿐 아니라 각가지 병들이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치료가 돼요 성경 분명히 우리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과 빌리뽀서 4장 6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호르짓 주님을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말이죠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야 순조자적인 믿음이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마 오늘 여러분과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섬기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실 때 불같은 불이 지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빌리포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수하면 하느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성의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느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전부 평안이에요 그리고 걱정이 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이 크시는 총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